살림 중에 하나 진짜 좋을걸? 랜 나니 날 그리는 것과 랜 나 맞나? 통오중 스탬프라이팽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달랐구나. 사실 통오중 자체는 이렇게 다루면 안 돼. 이거 되게 곱게 다뤄야 돼요.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친아트의 썸이라고 조금 불려요 고객님. 옆쪽으로 보이시면 이게 통오중이거든요. 어머 오중이에요. 열 전도율이나 열 효율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안쪽에 보시면 반짝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미러볼 같아 미러볼. 코팅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 기름칠해서 길들이시는 법은 아실 거고요. 더 좋은 게 안쪽에 음식이 닿는 모든 부분을 그 위생적이라는 스탠레스 304 소재. 304 소재? 304 소재. 304? 그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04. 그래서 어머님들 스탠레스 프라이팬 통오중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가격이 비싸잖아요. 오늘 프라이팬이건 궁중팬이건 지름 28cm인데 저에게 하나당 혜택 적용하시면 2만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2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보세요. 위에서 잠깐 보실래요? 위에서? 위에서 보면 역시 통오중이라서 물 끓는 힘이 엄청 좋네. 이게 지금 인덕션 위에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인덕션 자체 아시죠? 불꽃이 없고 가스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인덕션 위에 아무 프라이팬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 서비스 5중 프라이팬은 모든 열원에 사용 가능하세요.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 다 사용 가능하니까 전기레인지부터 휘뚜루마뚜루 쓰세요. 그리고 이게 요리할 맛이 나겠다.